그런데 어떻게 섬에 올 생각을 했어요? 너 바다 한 번도 못 봤다며. 섬마을 선생. 그 영화 보고 네가 저런 데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. 아니,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? 그럼. 그래서 너 데리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. 정태야, 너 나 좀 보자. 정태야. 형. 무슨 일이야? 너 어디 좀 갔다 올 수 있겠어? 어딜? 순영이 갔을만한 데가 생각났어. 그래? 거기가 어딘데? 그분 만나면 곧바로 전화할게. 그래, 수고 좀 해줘. 알았어. 갈게. h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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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, 저기요. 저기 그 아기 업고 있는 젊은 여자분 보셨나요? 보세요. 아저씨, 혹시 아기 업고 다니는 젊은 여자분 보셨나요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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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